죽는다고요? 다리도 다섯 개,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 튼튼해 보이긴 하다 이걸 땡겨, 땡긴다면 뒤로 젖혀 땡긴다 뒤로 올린다고?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한 번 맞춰서, 허리에 맞춰서 이렇게 들고 아, 그랜트 했다 아, 빠져 빠져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잘 못해 이렇게 잘 못해 이렇게 잘 못해 이렇게 잘 못해 누르면 이게 바로 움직여 응? 바로 움직이고 이걸 하면 이게 위아래 그러니까 자기가 놓고 싶은 데 또 놓는데 이 정도도 나오고 점심을 적는 게 forward 인종과죽이에요 disting 오직 오직 네 오직 염소 네? 188 죽는다고요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